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터치Q의 박지영입니다.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북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이 되면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를 시작으로 해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그 밖의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까지 장맛비가 확대되어 모레는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다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서풍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우리나라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장마전선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주말 동안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수증기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장맛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매우 많은 상태에서 일사이에서 지면 가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말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 곳곳에 비가 예상되지만 지속적으로 서쪽으로부터 뜨거운 열기가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에 30도 내외의 더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유지되는 곳이 있어서 무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또한 대기가 습한 가운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또한 국지적으로 밤사이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특히 하천이나 계곡의 야영객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더위와 열대야도 지속되겠으니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날씨터치 Q였습니다. 감사합니다.